1월 1일 업데이트 작업의 패치포트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구요 자 보시면 이번에 전에 말씀드렸던 얼토니온 리액터가 추가된다고 했으니까요 이번에 추가된 캐릭터는 미스트라랑 사열웅이랑 플로리아 메이드 베로니카가 있겠네요 자 우선 첫번째 미니스트라 보겠습니다 모든 검 생성시 7초간 공격률 20% 증가 또한 검 생성시 공격기 증옥 효과가 3%는 영구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검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제 자기한테는 공격기 데미지 증가라 그리고 검이 생성되었을 때 디버프가 아닌 자기 공격력이 증가하는게 보입니다 떠나는 방벽의 체력이 20% 증가 카일 웡에게 피해전이 50%와 피해 감소 관통 30%이고 오오오 방벽이 생동되면 카일 웡이 원컵나지 않도록 생존성을 챙겨주긴 했네요 그리고 이제 카일 웡에게는 피해 관통 30% 제공을 하네요 그 다음에는 베로니카 라스트 이제 브리스타 버프 상태일 때 그러니까 베로니카 불사 버프일 때죠 불사 버프일 때 궁극기 경직 면역 상태가 돼요 와 뭐야 이거 테러로 쓰겠는데? 모든 공격이 궁극기 경직 면역 판정되고 버프 상태일 때 궁극기 경직 면역 상태가 되니까 이거 절대 밀리지 않다는 거잖아 내 입장에서는 이거 그건 테러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야지 우선 현재 본 입장으로는 가장 이펙트가 큰게 베로니카긴 하네요 물론 미니스트라 자체도 궁극기나 데미지를 증가시킴으로써 어떠한 화력을 펼쳐질지 궁금하긴 하고요 카역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광벽의 체력이 20% 증가하고 광벽이 생성됐을 때 카역에게 피해전이 50%와 이제 피해 감소 관통을 30% 제공한다고 하니까 일 쪽으로도 이제 생중적으로도 둘 다 챙겨주니까 이 친구도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로니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마타도르 쪽은 버프를 먹을 것 같아요 마타 이제 베로니카가 다시 생성이 될 것 같고 그러나 이번 주 큐리안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다음 주에 제대로 한번 써볼 몸으로써 유저들이 남길 것 같네요 그 다음에는 데몬타입 침식체 미니스트라 신규 아케이드보다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받는 피해 증복이랑 회복 약화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한번 또 테스트 해보는 것 같아요 오 네키티아 텍스트 이모티콘을 주네요 또 그리고 데몰리션 천공섬 시즌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그 이외에는 알파트릭스 전용 장비를 파밍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그늘이 밑바닥 제아드랍 보너스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밀채용 복가 서윤, 퓨리안, 레지나 맥크레디, 뉴드밀라, 에큐티아 일반채용은 카일 웡, 베로니카 오퍼레이터는 맨션 마스터, 리플레이서로 모모가 이렇게 복가하게 되네요 그 다음으로 상점을 봅시다 렛바, 휴바, 융합해, 렜반 외환파 렜바! 원타임 이벤트 정보, 선정보, 15만 크레딧 특수 적성의 교환권 2개 핫타임 이벤트는 연봉 협상 소모 크레딧 감수 20%라 월드맵 파견 임무 대성공학률 20% 증가입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?